오늘 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연 경북진학지원단 회장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마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은 60분입니다 그래서 의치한 약수 메디칼 다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그냥 의외과만 60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약대에 관심 있으신 분, 약대, 약학, 약학 한 분, 두 분 정도 계시네요 좀 서운할까 싶어서 제가 시간이 남으면 제일 마지막 약대를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약대, 제일 마지막에 그래도 제가 슬라이드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도 한 장 넣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의치 약한 수라고 얘기하고 또 하고 의치한 약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틀어서 메디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대의외과가 지금 이렇게 4,485명 되어있고요 치의에, 약대한의에, 수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대에 이렇게 눌면 어디가 가장 피해를 볼 것 같습니까? 어디가 가장 피해를 볼 것 같아요? 저는 치대라고 봅니다 치대, 치대가 좀 심각합니다 물론 약대도 충격을 좀 받겠죠 그죠? 수의에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또 매니아 집단들이 좀 있습니다 개를, 죄송합니다 반려견, 반려견을 좋아하는 애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제가 볼 때는 치의가 가장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장이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천상계라 얘기를 합니다 이거 순전의 애들 표현입니다 천상에 살고 있다 또 다른 용어로는 구름에 살고 있다 저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 완벽한 친구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전교 1등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중학교 때도 타의 추정을 불허하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전혀 꿀림없이 수능이면 수능, 내신이면 내신 심지어 세트까지도 완벽한 친구들 그렇죠? 그런 친구를 우리는 천상계의 친구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인간계의 친구들이 여기 있습니다 사실 여기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이렇게 보이는데 덕분에 이 의외가가 올해 1,500명이지만 2,000명까지 늘리니까 여기에 드디어 사다리가 놓인 것 같습니다 살이 타고 올라가면 되겠죠?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저는 이 슬라이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대충 한 장만 보면 대충 나옵니다 그렇죠? 1.2, 1.5, 1.8 의미 아시겠죠? 의식 아시겠죠? 1.2, 교과전형은 1.2 정도 돼야지만 인솔을 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의외과는 그렇습니다 디테일한 건 체제가 조금 쎄 체제가 조금 쎄다 죄송합니다 조금 용어가 고등학교에 맞추겠습니다 유튜브를 보시는 중학교 학부모님들은 정말 죄송하고요 고등학교가 좀 급하잖아요 중학교 설명에는 아마 조금 가을쯤이나 한번 다시 조금 수준을 더 떨어뜨려서 한번 할 것 같기도 한데 어쨌거나 오늘은 조금 고등학교에 맞춰서 어느 정도 대입을 알고 있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정말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수능체제등급이라는 건 아시죠? 대학은 수능체제등급을 두고 있습니다 국영수, 탐구에서 보통 4개합, 5 국영수, 탐구에서 4개합, 5 어떻게 맞춰야 되죠? 국어 1, 수학 1, 영어 1, 탐구 2 하면 되죠? 쉽죠? 쉽습니다 3합, 3이다 그러니까 국영수, 탐구에서 하나 빼고 1, 1, 1 맞죠? 여기 3합, 3 3합, 4는 왠지 좀 인간적이죠? 그래서 1, 1, 2 국어, 수학, 영어에서 2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주로 의외과는 4합, 5에서 3합, 4 정도로 움직이고요 이 밑에 있는 한수, 그 다음에 이쪽에는 3합, 7이고요 여기는 보통 3합, 5에서 3합, 6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신으로 구분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내신은 거의 비슷해요 가는 내신이 비슷합니다 그러면 어떤 친구가 의외과를 가고 어떤 친구는 여기에 갈 것인가 바로 뭐가 사연하는가요? 뭐가 사연하는가요? 바로 수능체제등급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아마 입시 끝날 때 설명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런 얘기할 겁니다 수능체제등급 너 어디 가고 싶으니? 수능체제등급 맞춰 이게 기본이야 계속 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이런 패턴으로 움직인다는 거 좀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의외과가 뭘 것이냐 뒤에 또 의외과 설명을 하시니까 고리대 겁니다 생물학 그리고 화학에서 보도 가는 학문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고대 의외과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면 뭐 잘해야 되죠? 학생부 종합전형 가고 싶다 학생부 교과전형은 내신만 보면 되잖아요 요즘 내신을 조금 저렇게 보는 경향도 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같으면 전부 다 화학과 뭡니까? 생명을 잘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다 잘해야 돼요 구구장은 여기까지잖아요 우리 여기까지니까 다 잘해야 돼요 구구도 잘해야 되고 영어도 잘해야 되고 수학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생물학과 화학은 더 잘해야 되고 특히 생물학은 더더더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 하느냐 여기 기초의학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임상의학이라고 합니다 학생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건 좀 다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대학은 좀 그렇게 임상의학 가서 돈을 분다 이런 느낌보다는 대학 가서 좀 공부한다는 느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서 기초의학적으로 보통 학생부를 좀 맞추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봐요 그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화학도 이런 화학도 배우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기본적으로 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강가해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이게 의학은 어떤 의학이냐면 순천향대의대입니다 순천향대학교에서 좀 눈에 띄는 게 뭐죠? 눈에 띄는 게 뭐가 있는가요? 뭐가 있나요? 뭐 이건 나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기초의학, 자연과학, 외국어 나와 있는데 여기 뭐가 있나요 이게? 인문사회의학이 있습니다 이게 의대는 뭡니까? 사람을 대하는 학문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대하잖아요 물론 영상학과는 사람을 좀 덜 대하지만 그래도 의대는 사람을 대합니다 그럼 기본적인 품성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의대는 인문학적 감성을 많이 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인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의대는 MMI 면접이라고 있습니다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MMI 면접처럼 굉장히 인성을 많이 강조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계속 보면 의외과 때문에 사건 사고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부나 또는 MMI 면접에서나 굉장히 인성 부분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학생부에서 화학과 생물, 학도 좋지만 기본적인 이런 품성들도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연세대의학과는 죽음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도 있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럼 삶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 있죠? 그런 철학적인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언급외과 가보면 계속 사망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부분을 관과해서는 안 된다 의외과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본과, 예과, 본과, 인턴, 레지던트, 그 다음에 패러까지 보통 13년, 12년, 13년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전공이 전공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전공이 여기까지고요 레지던트를 안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 정도까지 13년 정도 공부해야 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전국에 있는 의외과를 한 표에 나타냈는데 이건 제 생각은 아닙니다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걸 제가 캡처해서 갖고 왔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 5개 대학을 우리는 메이저의대라고 얘기합니다 잘 아시죠? 여기서 이 메이저의대 중에서 울산대가 약간 떨어진 느낌이 듭니다 지역인재교과전형이라 해서 울산 쪽에서 자꾸 거기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이 놈이 약간 떨어진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3개, 인재, 한림, 순천향 이걸 지방삼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방에 있는 3용, 3가지 용, 3개의 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보통 이런 선언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빨간색 보이시죠? 이 빨간색 보이시죠? 이 빨간색이 바로 올해 의대가 많이 증원된 대학입니다 그렇죠? 뒤에서 다시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할 건데 성경관대는 의대 받은 이유 아시죠? 수원이잖아요 그렇죠? 수원 서울에 안 돼서 수원이라고 울산대는 울산에 있기 때문에 증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경관대하고 울산대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 밑에 대학들이 컷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성대나 울산대는 인원이 많이 늘었다고 해서 컷이 떨어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선호대가 원체 좋은 대학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어차피 몰려갈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대학, 이 대학들이 약간 좀 컷이 움직일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천대, 아주대, 인하대 이 세 개 대학이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원서를 쓰다 보면 바로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서를 쓰다 보면 지방에 있는 경상북대에 있으면 보통 어떻게 쓰냐면 경대를 기준으로 씁니다 경대를 경대, 계대, 대가대 이렇게 씁니다 영대는 사업 오기 때문에 또 자신이 없어요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서 그래서 지방에 있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잡아놓고 서울대 아니면 연대 아니면 성륜관대 이렇게 원서를 쓰죠 우리 패턴 자체가 패턴 자체가 그렇게 원서를 쓰는데 여기를 안 썼단 말입니다 이제까지 한림대나 이런 데 잘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지방에 잡아놓고 여기 몇 군데 도전해서 안 되면 그냥 지방에 있는 의대를 가겠다라는 생각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가겠었어요 근데 여기가 많이 늘어서 학생들이 어떨까요? 좀 쓰고 싶은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올해는 이쪽에 빨간색인 지방대학들이 굉장히 핫한 대학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새로 짓는 병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엄청나죠? 엄청난 병원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다 보니까 자꾸 서울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지방도 병원을 많이 짓고 있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역인재 전역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인재 전역 혹시 지금 고등학교는 좀 상관없습니다 현재 중3, 현재 중3부터는 6년입니다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까지 중학교는 그냥 지방에 있는 중학교 나오면 됩니다 꼭 대구, 경북에 안 나와도 돼요 지방에 있는 중학교를 나오고 그다음에 대구, 경북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넣으면 대구, 경북 지역, 지역인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는 대구, 경북으로 안 나와도 됩니다 한 6년이 해야 된다는 거고요 60%까지 된다는 얘기고 제가 죄송한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역인재 비율을 한 장이나 정리해봤습니다 보시면 쭉 있고 여기 보면 카대, 대가대, 대가대가 여기 63%고요 그다음에 동국대, 와이즈, 경대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중간 정도는 됩니다 이쪽에 있는 대학들이 부산대나 전남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죠 아마 여기도 대구, 경북, 대학 관계자들이 많이 오고 계시는데 조금 이렇게 앞쪽으로 당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럼 지역인재 전쟁이 왜 유리하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국회의원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역인재 전쟁을 시행하고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의대를 진약했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자료고요 이거는 종로학원 자료인데 일반 전형과 지역인재의 정시에 컷이 차이가 난다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역인재가 조금 유리하죠 그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건양의 의뢰가인데 이 두 개가 지역인재입니다 두 개가 부정적인 거고 그다음에 여기가 일반 전형이잖아요 컷을 보시면 지역인재의 꼬리가 훨씬 더 길죠 교과 전형입니다 이러니까 지역인재 전형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의대를 가장 잘 가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지역인재입니다 지역인재를 활용해서 체제를 맞추어서 수시에 가는 것이 가장 유리해요 정신은 가면 왜 안 되죠?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률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쪽은 일반 전형이고요 이쪽은 지역인재입니다 일반 전형 보면 교과 전형 30대에서 10대 1 정도 30대 1 같으면 놀라지 마세요 의대는 기본 30대 1입니다 그냥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인재 보시면 조금 낮죠 확실히 좀 다르죠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은 저희가 학생이 55%가 서울 경기에 다 있잖아요 개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역인재가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도 살펴보시면 지역인재, 일반 전형 같은 거 보면 대단하죠 가천대 보면 거의 50대 1입니다 몇 명 뽑죠? 20명 뽑는데 거의 1000명 지원했네요 그래서 25등, 6등쯤 해야 합격할 수 있겠죠 어떻게 선발할지 대단합니다 그래서 보통 의외과는 30대 1이 기본이고요 한 10대 같으면 그냥 준수하다 이런 생각하는데 지역인재는 그래도 좀 높지만 그래도 일반 전형에 비해서는 조금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이 높지는 않죠? 재밌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건 어떨까요? 깔끔하죠? 갑자기 이게 느낌이 어떻습니까? 괜찮죠 이 느낌이 갑자기 20대 1이면 괜찮네 그렇죠? 이 느낌이 확 들어오죠 무슨 전형입니까? 논술이잖아요 인하대 논술 660대 1입니다 누가 학교에 갈까요? 궁금하죠? 저는 한 명 봤습니다 제주생인데 수학을 엄청나게 잘해요 수학이 신이라고 할 정도로 제주생인데 꼭 한 명 봤습니다 660대 1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대단한 친구입니다 그렇죠? 대단하죠? 8명 뽑는데 5200명 올해 가천대가 논술로 40명을 뽑아요 가천대가 논술로 40명을 뽑습니다 600대 1이면 어떻게 될까요? 40명 곱박 600 하시면 됩니다 어디서 시험 칠까요? 물론 체제를 못 맞추면 50%는 아마 시험치를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디서 치셔야 될까요? 일상 킨텍스 빌려야 될까요? 엄청나게 크잖아요 맞죠? 그렇게 빌려서 사야든지 지금 답이 없답니다 그렇죠? 답이 없다고 하는데 논술은 이렇다 그래서 쉽지로 논술은 만만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아마 슬라이드가 없을 겁니다 이건 제가 뒤늦게 정리를 했는데 2025하고 206까지 봤는데 자 보시면 그래 비율이 자꾸 끊기네요 지역인지 비율이 몇 명이냐 보면 우리가 여기 보시면 현재 고위 보트면 1.1 1.1 여기는 비율이 보면 1.09에서 내년에는 조금 더 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일단 기쁘시죠? 기쁘시죠? 지역인지가 는다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계니까 보시면 되고 떠난다 왜 떠날까 자꾸 떠납니다 의대를 합격하고도 떠납니다 올해 좀 무서운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좀 무서운 게 하나 있는데 올해 수능 체제가 굉장히 힘들어요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가장 무서운데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N수생이 더 무서운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휴학생들입니다 의대 휴학생들 얘들이 지금 놀고 있잖아요 놀고 있는데 지금 제가 투변에서 듣는 얘기를 따로 주면 어떻게 했냐면 내가 놀고 있으니까 할 일도 없고 수능 한번 더 쳐볼까? 맞잖아요 어차피 갈아탈 수 있으니까 얘들이 지금 한 천명 정도 움직인다는 얘기가 들었는데 이 천명이 움직이면 1등급 많이 가져가야겠죠 그래서 현역들이 지금 최저 등급이 굉장히 비상입니다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이 친구는 정말 자랑스럽죠? 남자는 뭐다? 정시다 제가 왜 해놨을까요? 야 의대 늘어 의대 늘고 지역이 이제 의대가 늘는데 수능이야 수능으로 의대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 학생들 대상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그렇게 우리 학교 남학생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학교 남학생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학교 남학생은 아닙니다 지금 남자는 정신 아닙니까? 저 지금부터 수능 근무 열심히 하고 다른 걸 다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까불래? 얘기했습니다 안 된다 너 안 된다 그 안 되는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입니다 영재고, 과고 그 다음에 전사고 광역대의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반고 그래서 1700개 정도가 의대를 쓰려고 합니다 그죠? 네, 쓰려고 합니다 1700개입니다 1700개 아까 의대 몇 명이 했죠? 자 다시 학교가 1,700개잖아요 그러면 다 빼고 일반고가 몇 개입니까? 1,600개잖아요 일반고만 경제하면서 일반고 1,600개입니다 일반고 1,600개예요 의대 아까 몇 명이 했죠? 4,000명이잖아요 1,600개, 4,000명 곱하기 2하면 3,200명 곱하기 4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의대는 한 학교에 3등 일반고 같으면 3등 만화 1,2,3,4,5등 싸움이에요 사실은 조금 더 넓어졌기 때문에 3,4,5등 정도 싸움인데 진짜 힘든 싸움이 의대 싸움입니다 그렇게 한번 보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 보통 저는 보통 1,2등이 돼요 근데 5등까지 이건 슬라이드 없는 건 제가 실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나타난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등에서 3등 정도인데 4등, 5등도 갈 수는 있어요 뭐가 되면요? 다시 말씀드리면 뭐가 되면요? 수능 최저 등급이 되면 돼요 3등을 보통 일반고에서 3등을 벗어나면 의대를 갈 수 있어 갈 수 있는 내신 성적이나 학생부는 되는데 의대를 왜 못 쓸까요? 바로 수능 최저 등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대가 막 확대되고 막 박수를 쳐요 막 의대 누구나 다 의대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우울해요 왜요? 살펴보니까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춘 친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부되고요 그 다음에 자사구나 과거인 보통 1등부터 8등 정도 8등이 보통 내신이 얼마쯤 되냐면 1.7, 1.8쯤 돼요 이 친구들은 왜 의대를 갈까요? 1.7, 1.8인데요 두 중에 하나입니다 정시로 갈 수도 있고요 자사고니까요 정시로 갈 수 있고 또는 수능 최저 등급과 학생부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요 왜냐하면 교과로 못 가니까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좀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10등, 11등까지도 갈아올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도 신고되고요 자, 이거는 이 친구들은 영재고 영재고는 사실 의대를 갑니다 그렇죠? 갑니다 가는데 갑니다 돈을 내서라도 제술회사도 보통 가는데 이 친구들은 어떨까요? 어떨까요? 수능 공부를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잖아요 그렇죠? 수능 최저 등급을 두 개 될 경우 이 친구가 오는 장벽을 조금 막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대학이 전형적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요 그거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친구들 그렇죠? 이런데, 여기 여기에 진짜 대한민국 의대를 갈 친구들이 정시에 다 들어있습니다 정시에 그 다음에 지방의대생 중에서 아, 나는 의대를 갈 거야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 이거 어제 보니까 엄청 학교를 또 그만뒀더라고요 어딜 가려고요 어딜 가려고요 작년에 서울대에서 한 230명인가 240명 정도 그만뒀대요 어딜 갔을까요? 그렇죠? 네, 서울대니까 공대가 틀면 대부분 다 여기 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내신, 수능, 학생부, 논술, 면접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하나만 가지라 하면 뭘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중에 다섯 개 중에서 딱 하나만 가져가 그럼 뭘 가져가실 거예요? 네, 수능이죠 정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대는 무조건 수능입니다 특히 경상북도는 도덕도 수능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수능 공부가 거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수능 성적표입니다 이 성적으로는 의대에 못 갑니다 네, 못 갑니다 한국교육은 대교육에서 나온 자료를 그대로 제가 했는데 여기 보시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였는데 제가 왜 이걸 설명하느냐 약간 고1, 2 학부모도 있고 중학교 학부모에 있어서 약간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요 제가 아까 수능 체제 등급 말씀드렸죠 3합4, 4합5, 그죠? 이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2, 2, 2, 3, 4니까 3합6이잖아요 3합6이니까 서울 내 체제는 맞췄습니다 그렇죠? 3합7이거든요, 서울대는요 3합7이기 때문에 맞췄는데 그래서 요거를 카운팅해서 요거는 탐구는 이렇게 평균이거나 둘 중에 하나거나 둘 중에 하나거나 또는 두 개의 평균이거나 어렵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탐구를 할래? 예, 할게요 그럼 하나를 보는 대학이 있고요 탐구는 하나만 보는 대학이 있고 두 개의 평균을 보는 대학이 있고 두 개의 평균을 해서 절사를 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자, 쉽게 얘기하자면 자, 한 개를 보면 몇 등급이죠? 3등급이죠? 평균하면 몇 등급인가요? 3.5등급이잖아요 그럼 이건 4등급이에요 평균이니까 그럼 절사를 하면 절사 0.5를 날려야잖아요 그럼 몇 등급이 되죠? 3등급이죠 다 달라요 한 과목이냐 평균이냐 절사냐 그걸 수능체제한 때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언제? 고3 때 지금은 그냥 러프하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은 이 성적을 지금 못 받았잖아요 이건 받은 적이 없으시죠? 6월 무평, 고3은 6월 무평 쳤잖아요 곧 나옵니다, 그렇죠? 이 성적을 받을 거예요, 맞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성적을 보통 봅니다, 맞죠? 고1 약 보면, 그렇죠? 여기 보시면 100분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걸 확대해 보겠습니다 국수, 국탐, 국수탐 이거 국수탐 영어 빼고 이 친구는 99.69% 이걸 조금 확인, 확대하게 되면 상위 누적 100분위 0.31%에 해당되는 친구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쳤느냐 23만 9,559명 쳤을 때 0.31%를 곱해보면 전국 742등이에요 공부 잘하죠? 공부 정말 잘하죠? 어디 갈 수 있을까요? 어디 갈 수 있죠? 그렇죠? 이 수능 성적이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어떨까요? 3학년 올라가서 이 성적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네, 쉽지 않습니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씨가 이만큼 험악하다고 하는 건데 이걸 전문용어로 상위 누적 100분위 용어로 비상해 하실 때 누백, 뭐라고요? 누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누백, 누백 그러면 아마 누백, 누백 얘기할 겁니다 이게 누백, 백분입니다 그런데 수능에서는 누백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상의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평균 단순 평균 해가지고 국수탐 평균 하면 이 친구는 97.9%에 해당되는 성입니다 이걸 보면 대충 보통 뭐 골로에서 막 떠들잖아요 100분위 290, 293년이 맞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 감염을 해보시면 되고요 표준점수가 나오는데 수능에 이렇게 갑니다 표준점수가 뭘 의미하냐면 제가 간단히 설명할게요 표준점수가 만점의 표준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렵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만점의 표준점수가 높으면 어렵다 그럼 어디가 제일 어려웠을까요? 152점 있죠? 158점 완전 불수능입니다 그렇죠? 158점 작년은 어디 있을까요? 148점입니다 국어 보시면 작년 150점 있죠 어려웠습니까?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다 저걸 불수능이라 얘기를 합니다 140점대를 불수능이라고요 120점에서 130점대를 물수능이라 얘기합니다 그 중간쯤은 뭘까요? 물 끓는 수능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영화가 지금 핫합니다 애들 지금 6월 모평치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느냐 작년에 보십시오 10%, 5%, 7%, 12%, 6%, 7%, 4.7% 작년에 4.7%이니까 어려웠습니까? 쉬웠습니까? 어려웠죠 보통 지역인제 교과전형에 수능체제 등급이 보통 3합이에요 3합 그러면 영어를 꼭 끼울까요? 안 끼울까요? 끼우죠 그럼 영어가 쉬우면 최저 통과율이 높아지잖아요 맞죠? 그래서 영어는 무조건 1등급을 받아야지만이 수능체제 등급을 통과할 때 절대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몇 프로였습니까? 4.7%였어요 애들이 멘붕 왔죠 그래서 작년에 몇 군데가 사단이 난 거예요 어떤 사단이? 대표적인 데가 충남대가 사단이 난 겁니다 영어를 애들이 못 쳐버리니까 수능체제 등급을 맞췄을까요? 못 맞췄을까요? 못 맞추니까 돌리다 돌리다 보니까 3등급, 4등급도 더 가는 사태가 생긴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영어가 정말 중요해요 영어가 어떻게 출제되느냐에 따라서 올해도 이만큼 늘려놨잖아요 지역이 교과전형을 이만큼 늘려놨는데 영어가 만약에 어렵게 나왔다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 2월 될 거다 수능체제 맞춘 친구는 다 학교 갈 거고요 아니면 못 맞춘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다 2월 돼서 다 정시로 넘어가죠 정시로 넘어가면 현역일까요? N수정일까요? N수정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저는 계속 빌고 있습니다 전 종교는 카톨릭입니다 갑바위 올라가고 있습니다 몇 번 카톨릭을 다 가면 죄송합니다 종교를 넘나들어서 계속 올라가서 얘기해요 재발점 올해 영어 절대평가답게 좀 쉽게 됐는데 올해 6월 몇 평가 어땠을까요? 눈물이 날리가 않습니다 몇 퍼센트였을까요? 1.3% 나왔습니다 추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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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가 어려워졌죠? 영어가 어려워졌습니다 자 그러면 고1,2 학부분들 오늘 제가 팁 드릴게요 무슨 공부해야 됩니까? 영어 공부하십시오 무조건 영어 공부하셔야 됩니다 영어를 애들이 절대평가 생각하고 굉장히 무시해요 중학교 학부분이 계시죠? 무슨 공부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영어 공부하십시오 영어 공부하시면 정말 오늘 설명해 왔는 보람 느끼실 겁니다 일단 영어입니다 수능에서 영어가 바로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는 데 가장 필수 조건이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3% 만약 진짜 현실대로 발표가 되면 1.3% 다 어떻게 될까요? 지역이 전형이라고 이만큼 늘려야 하는데 아마 내장가 볼 때는 최저 맞추는 친구들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최저 맞추는 3등급, 4등급도 합격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럼 또 돌리다 보면 결국 못 채워요 못 채우면 다시 정신이 넘어가 버려요 그럼 우리한테는 큰 혜택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평가원장님 제발 영어 좀 쉽게 좀 내달라 정말 그렇게 빌고 싶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늘고 있습니다 여기 2002부터 여기가 N수생이고요 계속 늘고 있다 그래서 올해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사탐는 들어보셨죠?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서 과탐을 안 하고 사탐을 쳐도 된다고 허용을 했어요 지금 다 허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어려운 과탐을 하지 않고 그건 뭘까요? 사탐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사탐을 해요 사탐이 늘었어요 지금 원래는 늘면 안 되는데 이만큼 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외과 설명을 하는데 왜 사탐을 얘기할까요? 그럼 과탐으로 갈 친구들이 어디로 간 거죠? 과탐으로 갈 친구들이 사탐으로 갔잖아요 그럼 과탐의 체제 등급이 그것이 좀 힘들겠죠 그래서 올해 또 체제 등급이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영어 어려워졌고요 사탐 논 때문에 과탐이 또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과탐은 약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과탐은 어떤 거냐? 저는 수능에서 과탐은 상대평가잖아요 저는 저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과탐은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야 이상하죠? 입시를 오래 왔는데 왜 그런 소리 할까요? 과탐은 몇 점이죠? 50점 만점입니다 맞죠? 두 개 틀리면 1등급이에요 거의 과탐이 쉽다 하나 틀리면 1등급이고요 어려움은 두 개고요 진짜 어려움은 세 개입니다 거의 공식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탐에서 1등급을 안정적 1등급을 받고 싶은 친구들은 몇 개 틀려야 된다? 두 개 틀려야 됩니다 그건 거의 공식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시면 의외과 본격적 등급 의외과 보십시오 의외과 보시면 수능 최저 등급을 적용하지 않는 것보다 적용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거의 비수도권은 뭡니까? 압도적으로 수능 최저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의외과 가고 싶은 기본은 수능이다 또 여기 말씀드리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수능 최저 등급이 있기를 영향을 줘요 그래서 수능 최저 등급이 어떻게 변하냐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경북 때 거에요 경북 때 거 자 사합 5일 때가 있습니다 컷이 얼마입니까? 1.79죠 왜 그럴까요? 어렵죠? 사합 5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1.79에요 그 다음에 3합 3이었습니다 과탐을 필수로 지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3합 3인데 무조건 과탐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역들이 과탐을 잘 칠까요? 못 칠까요? N수생이 강세를 보이는 과목이 수학이라고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저는 과탐입니다 과탐이 훨씬 더 강세를 보여요 그러니까 현역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 저는 과탐이라고 봅니다 과탐을 두 과목 다 잘하는 친구들이 잘 없어요 꼭 한 과목을 망쳐요 저희 애가 있는데 저희 애의 친구가 국어 100점 수능장 가서 국어 100점 수학 100점 영어 100점 과탐 한 과목까지 잘 쳐놓고 마지막 과목을 망쳤어요 재수하러 갔습니다 안되잖아요 외과가 이게 현역이에요 왜냐면 하진보다 계속 풀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맞죠? 그래서 과탐 두 과목을 잘 하는데 근데 경대가 이걸 넣었어요 넣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니까? 컷이 어떨까요? 여기보다 훨씬 더 올라가고 확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3압 3인데 과탐 필수로 들어가고 절사로 들어가니까 절사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1.28이죠 근데 3압 4로 떨어뜨리니까 어떨까요? 최저 등급률이 어떻게 됩니까? 충족률이 확 올라가죠 확 올라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최저가 세면 컷은 떨어지고요 최저가 약하면 컷은 어떨까요? 올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충 3압 4쯤 되면 1.2, 1.3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4압 5쯤 되면 1.7, 1.8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감을 잡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누백입니다 의외과는 여기 있는데 이건 그냥 모르셔야 돼요 정식인데 제가 갖고 와서 그래서 대충 국수탐 평균이 99에서 97 정도 되는 학생들이 의외과를 갈 수 있다 정도 하시면 되고요 이만큼 늘었으면 어떨까요? 한 문제 더 마이너스 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 어디가 가고 싶어? 선생님 저 정식으로 어디가 갈 거예요 5개 틀리면 돼 영어 빼고 5개 틀리면 됩니다 지금은 하나 더 늘었어요 6개 틀리면 돼 쉽죠? 6개 틀리면 됩니다 편안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영어 빼고 6개 틀리면 돼 단 수학은 다 맞춰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만큼 정신은 만만치 않은데 자 이 성적 이거 펴보시면 확실히 느낌이 오죠 고3, 재수, 3수인데 압도적으로 얘들이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정신은 이 학생들의 세상이다 우리는 뭘까? 수시로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MMI 이건 뭐 또 다시 그냥 보시면 되고요 인성 중요하다기 때문에 인적성 실수하는 거고 이런 대학들이 인적성 면접을 실시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방이 보통 2개 정도 있습니다 2개 들어가서 10분간 면접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교통사고 왔는데 응급실에 상황을 줍니다 다음에 설명할 수 있으면 그냥 보시면 되고요 본인이 의대를 졸업해서 응급실에 근무하는 인터넷의 경우 화내는 부모에게 어떻게 상황을 설명할 것인가 이렇게 많이 묻습니다 천사가 돼야 되겠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떨어질 것인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지역이 60% 인상이 있었고요 입결이 매년 증가한다 왜? 왜 입결이 매년 증가해요? 계속 컷이 올라가요 왜 계속 컷이 올라갈까요? 왜 계속 올라갈까요? 지금 아마 고등학교 가보시면 어떤 아시는지 알겠지만 10반 중에 자연계가 심한 학교는 9개 반이 자연계고요 적절한 반은 6개 반입니다 옛날에 5대5였잖아요 지금 자연계가 특히 의대를 많이 보는 학교는 거의 9대1쯤 됩니다 인무계가 한 반쯤 운영됩니다 그만큼 자연계가 많아진 거잖아요 많아지다 보니까 1등급 내신을 가진 친구들도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컷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 같다는 거 또 말씀드렸고요 수도권 대학은 학종과 정시가 대세라는 거였고 지방은 교과와 학종이 확대됐다는 거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최저 등급 이거는 제가 실어놨습니다 다 빼고요 우리 대구, 경북 학생들만이 꼭 봐야 될 내용들을 제가 한 장에 정리했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왜 의뢰가 이렇게 늘어났느냐 여기 보시면 안과부터 시작해서 여기 보면 소아청소년과 여기 표가 지원율이잖아요 안과 지원율이 172% 넘치죠 소아청소년과 미달랐잖아요 맞죠?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선호하고 여기는 비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의사들이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의대 정원이 시작됐는데 의대대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뉴스에서 원책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잘 아시죠? 서울과 대학은 거의 안 늘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대학들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퍼센테이지는 엄청나게 늘은 대학들을 나타낸 거고요 대구 경북지역대학을 보시면 되면 여기 보면 40%, 30%, 50%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 145% 많이 늘었죠? 진짜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대구가 들을 때 100% 늘고 이렇게 늘었는데 굉장히 많이 늘었으니까 정말 막 갈 수 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좀 디테일하게 보셔야 됩니다 디테일하게 보셔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정말 디테일하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도대체 뭐가 늘었을까? 뭐가 늘었을까? 여기 보시면 자, 수도권에 299명 비수도권에 285명 그 다음에 2888명 지역은 뭘까요? 지역, 인재, 전형이죠 자, 그러면 경상도, 대구, 경북지역은 보시면 이만큼 늘은 거예요 자, 이거는 진한 거는 뭐냐면 일반 전형이고 이런 거는 지역이고요 일반 지역, 그 다음에 일반 지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지역에서 우리 지역 180명을 제외하면 700명쯤 됩니다 그럼 700명은 우리가 원서를 쓸 수 있다 없다 다시 지역이 이제 888명이에요 그렇죠? 888명인데 우리 지역이 180명도 돼요 그럼 180명을 빼면 700명쯤 남잖아요 맞죠? 그러면 타지역에 지역인재 전형으로 700명이 넣은 거잖아요 그럼 그 지역인재 전형은 저희가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있는 700명은 우리께 아닌 거예요 이해 되시겠죠? 쉽게 얘기하면 2000명 늘어도 지역인재가 많이 늘어버리면 결국 우리께 돌아올 것은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 늘어날 것 같잖아요 지역인재가 늘면 거의 700장은 그러니까 1500명이 늘었으니까 700명을 빼면 800명 정도가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지 나머지 700명은 타지역의 지역인재 전형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2000명의 숫자에 너무 몰입하지 마시라 이런 것을 보여드리고 싶다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그럼 과연 과연 컷이 떨어질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이 깊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장에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여기는 파란색은 의외과고요 이거는 뭘까요? 치대고요 이건 약대고 이거는 수외외과입니다 주로 경계 기준으로 제가 한 장에 만들었는데 자, 체제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컷은 대부분 다 비슷하시죠 85%나 또는 100% 컷이거든요 그럼 보시면 대충 다 보면 컷은 어느 정도 비슷하죠 의치한 약수구죠 맞나요? 근데 그럼 이 친구들 약대 친구들은 1.34인데 충분히 여기에 합격할 수 있는 성적권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썼을까요? 왜 안 썼을까요? 저 친구는 교과전쟁이잖아요 교과전쟁이면 학생부종합전쟁과 다르잖아요 그럼 무조건 쓰면 되거든요 특히 궤대의외과 보시면 쓰면 되잖아요 2.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더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쓰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썼을까요? 왜 안 썼죠? 바로 뭐야? 수능 최저 등급 때문에 못 쓴 겁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 이 친구들은 이렇게 넘어오고 싶어요 진짜 넘어오고 싶어합니다 간절해요 근데 왜 못 넘어올까요? 알아요 사망이 되면 수능 최저 등급이 안 나온다는 거 안다는 거죠 결국은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 일부는 넘어갈 수 있겠죠 넘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보대는 영남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솟아올라 있죠 이유가 뭐냐면 최저가 세니까 확실히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여기 보시면 그러면 최저 같은 데가 어딜까요? 의대하고 같은 데가 어딜까요? 치의회죠 치의회와 비슷합니다 그러면 치의회 가겠습니까? 의대 가겠습니까? 의대를 가지 않을까요 애들 아버지가 치과의사 병원장이면 가야 되죠 병원 물려받아야 되잖아요 맞죠 그 친구를 제외하면 사실은 이렇게 넘어갈 가야죠 그래서 대일 피해를 보는 쪽은 저는 치의회 쪽에서 가장 최저가 비슷한 치의회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과연 이 친구들은 과연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대가 무너지면 의대가 막 많아지기 때문에 약대가 좀 더 내려갈 거예요 내려갈 겁니다 내려가는데 수능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이렇게 내신 좋은 약대 친구들이 의대를 좀 써보겠죠 써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어가 쉽게 나와서 그럼 맞춰요 그러면 약대가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작년처럼 한 4%대 나오면 어떨까요? 못 맞췄습니다 의대가 수능 체제 통과율이 높을까요? 약대가 높을까요? 아니 더 낮잖아요 약대가 더 체제가 낮잖아요 더 높을까요? 어딜까요? 잠깐 뒤에 잠깐 보시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의대가는 보시면 47%지만 약대 보시면 40% 수혜가 같으면 30%밖에 안 됩니다 약대하고 수혜가가 체제가 똑같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수능 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약대하고 수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 친구들이라면 수능 경쟁력이 높으면 어떨까요? 당연히 의외까지 쓰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아까 천상계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죠 저 친구들은요 수능이 어렵게 나와도 무조건 체제을 통과해요 그래서 정말 탄탄하게 심지어 학생부 중압선을 한번 보셨죠 오히려 교과보다 훨씬 더 높아요 수능으로 되고 학생부도 되고 내신으로 되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약대를 보시면 또는 수혜를 보시면 30%대 그럼 이 친구들이 의대를 넘어가려고 하면 다시 돌아가자면 이 친구들이 의대를 넘어가려면 어떨까요? 의대를 올라가면 수능이 어떻게 출제가 되겠다고 해서 관건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못 드리고 그러면 현재로 시뮬레이션을 하면 뒤에 또 입학팀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늘은 인원이에요 그럼 제가 분석해 봤을 때 0.3 3이라고 보겠습니다 0.3에서 4명 늘었을까요? 얼마 늘까요? 얼마 늘까요? 이게 6, 7 이렇게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안 드시죠? 안 드시죠? 맞죠? 여기 보시면 가장 많이 영남대 같은 14명입니다 1.58 갑자기 2.0까지 떨어질까요? 그런 느낌 안 드시잖아요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보통은 0.2에서 0.3 정도 정도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거는 작년에 원서를 쓴 애들 기준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떨어질 건 떨어질 거예요 떨어지는 떨어지는데 얼마큼 떨어질 것이냐 수능이 쉽게 나오면 절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애들이 촘촘하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0.1등급 떨어지면 20에서 30명, 40명 정도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올해는 막 쓸 거예요 원서를 막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만약에 어렵다 정말 어렵다 정말 수능이 또 영어 1등급이 그렇게 어렵게 나왔다 그러면 어떨까요? 걷잡없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거의 모든 관건은 뭐야? 영어가 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국어 수학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수능에서 이만큼 의회를 많이 늘려놓은 상태에서 충분한 변변력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될까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어 영어는 국어 수학이 어렵게 되어 있는 거고 영어가 어떻게 나올 거냐?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종로학원에서 천백 논대, 천백 논대, 이층 논대 정시가 이 정도 떨어진다 한 문제, 두 문제 이 정도 떨어진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제 만들었어요 어제 만들었는데 학종입니다 그럼 학종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학종은 어떻게 될까요? 학종은요 한 번 쪽에 보시면 쭉 의회과 넣고요 그 다음에 치대 넣고요 그 다음에 수의회과 넣고 그 다음에 한의회에 넣고 쭉 넣었습니다 이렇게 쭉 넣습니다 약대도 넣었습니다 그렇죠? 약대도 넣어서 다 넣었는데 대부분 좀 비슷하죠 그렇지 않나요? 다 비슷하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취향이나 수능 체제 등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내신이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다 하는 건데 보시면 여기 12명, 12명, 8명, 14명 늘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보시면 보통 1.5를 넘어서면 내신이 1.5를 넘어서면 교과 전형을 쓰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빡빡합니다 사실 좀 빡빡해요 빡빡한데 내가 내신이 1.5에서 2.0 사이인데 그럼 어디 있을까요? 학종밖에 없어요 답이 학종밖에 없단 말이에요 학종인데 이만큼 늘었잖아요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기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1.5에서 2.0인 친구들이 학생부 종합지점을 준비하고 수능 체제 등급을 맞추고 면접까지 통과하면 여기에 갈 수 있는 길은 훨씬 더 넓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준비된 학생들한테 기회는 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친구들이 그러면 약대를 내는 친구들이 있는데 비슷하잖아요 성적이 그런데 의대 학생부를 가지고 내려고 하니까 체제을 못 맞추잖아요 그럼 어디 쓰죠? 어디 쓸까요? 약대 쓰지 않을까요? 맞죠? 이 학생들 약대 쓰고 그렇죠? 의대 학생부 가지고 약대를 써요 그럼 약대 교수님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올해는 정말 싫어하실 것 같아요 약의만 들어가면 다 떨어뜨릴 것 같지 않을까요? 서울에 있는 모대학에서는 기업으로 시작되는 학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의자만 들어가면 안 받을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친구는 어차피 다시 또 의대를 갈 것 같다 그럼 비워버리면 편입시장이 확대되겠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컷 자체가 쉽게 무너지지는 않는데 여쭤부터 좀 내려갈 게 내려갈 것 같은데 여기가 아마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갔다가 대학 가니까 내가 약대 갔어 성적이 보니까 최저 맞추면 의대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학교 나올까요? 애들이 안 나올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아마 중도 폭율이 높아져서 편입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생깁니다 어차피 이 친구들은 편입을 뽑아야 되니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찍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 원고를 낼 때는 2023 익혈밖에 안 나왔는데 딱 원고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약간 2024 가 나왔어요 2024 가 그래서 제가 20 이상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70% 컷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거의 얼마입니까? 1.5에서 안에 다 바운더리 있는데 약간씩 조금은 내려갈 것 같다 0.1에서 0.2 정도 그걸 결정하는 것은 영어의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 보시면 돼요 그 다음 확정도 보시면 이렇게 툭툭 티나온 거 있습니다 툭툭 티나온 거 갑자기 쭉 어느 정도 바운더리에 유지하다가 툭툭 티나온 거 있죠 이런 거는 뭘까요? 정말 내신을 안 볼까요? 이거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게 특목 자사고가 조금 들어있다고 보셔야 되는데 대표적인 거 보면 고대의 계열적 합 보시면 1.9 여기는 거의 90%가 특목 자사고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전혀 설계했던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치유에도 제가 한 장 만들어왔습니다 찍어보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치유에는 조금 요동치유가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의에도 이 정도 선거 이렇게 이 임무계는 체제가 세다 보니까 톡 튀어 올라가는 강의가 있습니다 체제 때문에 대충 이 정도 바운더리에 유지하여 움직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한의 학종 한의에는 1점대 후반에서 2점 초반이 형성됩니다 주로 어떤 애들이 뽑히느냐 진짜 한의에 하고 싶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1점 후반에서 2점 초 정도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진짜 한의에 하고 싶은 친구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약대는 교과는 만만치 않습니다 갑자기 툭 솟아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툭 솟아오르는 것들은 체제가 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교과 전형이니까 그 다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보면 조금 1점대에서 2점대 사이로 이런 학생들이 나오는데 이런 학생들도 거의 맞다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제가 굉장히 선호하는 슬라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어떻게 분리했냐면 동그라미는 체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동그라미는 체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는 체제가 있는데 지역이 있다는 뜻이고 학종에 체제가 있고 학종 X라는 건 뭘까요? 체제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역이거든요 서울 쭉 한 장이 정리했습니다 이걸 좀 잘 보셔야 되고요 바깥쪽에 있는 것은 올해 모집인원이고 갈로 안에 있는 것이 뭘까요? 작년 모집인원입니다 그래서 번하는 곳입니다 어디가 좀 눈에 확 띄는가요? 소두에 말씀드렸죠? 성경관대가 어딜까요? 울산대 그리고 이 라인은 한 번 보십시오 이 라인은 어떤 느낌 드세요?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이 라인은 어떤 느낌 들까요? 이 라인은요 학종인데 체제가 없습니다 그럼 이 라인은 약간 의심을 좀 하셔야 되겠죠 이해 되시겠습니까? 여기는 비율을 보시면 특목자사고 비율이 조금 있어요 뒤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학교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시겠는데 어차피 제가 관심 있는 대학은 올해 성경관대, 울산대가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많이 몰리면서 자연스럽게 여기 위미트 대학들이 반사 이익을 좀 볼 수 있다 조금 더 딸려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기 컷이 작년 마크보다는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천대, 아주대, 인하대, 한림대 이 네 개 대학이 굉장히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 친구들은 굉장히 호재죠 굉장히 호재입니다 이 대학들이 작년에 20명, 20명인데 가천대 보십시오 교과전형에 5명밖에 안 뽑았어요 그런데 올해 15명이잖아요 가천대는요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33명이잖아요 50%가 특목자사고예요 그런데 이만큼은 늘렸으니까 일반고에서 좀 길이 열렸던 거죠 그 다음에 아주대는 뒤에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심합니다 좀 심한데 어쨌거나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 친구들도 길이 열렸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보시면 아주대하고 성균관대는 내년에 교과전형을 신설합니다 그러면 일반고한테 굉장히 호재일까요? 호재 아닐까요? 호재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성균관대가 내년에 학추 10명 정도를 신설할 것 같으면 여기 50명이 어떨까요? 일반고 비율을 조금 높이지 않을까라는 추적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아주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이 자리는 없습니다 이 자리는 제가 대학 자료라서 제가 뺏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의외과를 보시면 이 뚝 떨어진 친구들 보이시죠? 쭉 가다가 뚝 떨어졌잖아요 맞죠? 이건 다른 고등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보시면 되고요 지난달에 경희대에서 노골적으로 그냥 다 오픈해버렸어요 2024 의외과 한번 볼까요? 2024 의외과 보시면 48%가 일반고고요 여기가 자사고 여기가 특목고입니다 한 50% 정도는 어떨까요? 특목 자사고 비율이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N수생 졸업 예정자가 체조 그 다음에 졸업자가 됐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시로 보시면 여기하고 이 부류가 좀 달라진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도 이렇게 발표했죠 50대 얼마입니까? 50대 얼마입니까? 50이에요 아주대는 그나마 이렇게 고맙게 일반고하고 자사고하고 레인지를 어느 정도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서울권의 학생부종합전형은 이걸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경대입니다 이건 2023인데 올해 건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경대도 한번 잘 한번 보세요 외계도 쭉 가다가 뚝 떨어지잖아요 맞죠? 그죠? 그런 것도 한번 의심해서 그런 식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을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지역인데도 마찬가지로 쭉 가다가 뒤에 뚝뚝 떨어졌다는 거 이것도 한번 살펴보실게요 그래서 학생부종합전형은 단순히 평균이나 50% 컷이나 70% 컷을 보시면 안 되고 이런 산포도를 반드시 보셔서 우리 일반고애들이 어느 정도 부여된다는 것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는 좀 평이합니다 살펴보시면 여기 보시면 한림대 아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산대가 작년까지 없었습니다 부산대는 수시 모집에 우리 대구 경북 학생들이 원서 쓸 데가 없었어요 다 지역인지만 선발했는데 드디어 생겼습니다 17명 1.2 정도 예상합니다 1.2, 1.3 정도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충북대 또 이렇게 4명에서 16명 그 다음에 단국대 천안 캠퍼스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15명 뽑던 걸 40명 뽑는다는 거죠 학종 준비한 친구들은 정말 기회가 있다는 거 살펴보시고 전체적으로 보시는 방법은 이 라인은 원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과 지역은 우리 못 씁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이 붉은색 계열 맞죠? 붉은색 계열만 쓸 수 있다는 거 살펴보셔야 되고요 이거는 수능은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학들 살펴보시고 카톨릭 간동대 20명 들었고요 제주도 14명, 을제 20명 나머지 여기는 쓸 데가 없습니다 우리 못 씁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크게 변동이 없다는 거죠 이런 데 빼고는 우리한테 특히 도움되는 건 없다는 게 보시면 되고 대구, 경북 지역은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다음 시간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다시 상세히 말씀드릴 거니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경제는 다른 건 몰라도요 지역이 학종이 58명 뽑습니다 40명에서 58명, 많이 늘었죠? 그래서 학종 준비한 친구들이고 최저 맞출 수 있는 친구들이면 본격적으로 한번 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두고 수능도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최저 기준이 신설됐냐 폐지됐냐 과목사 증가했냐 감소했냐 이런 걸 좀 살펴보셔야 되고 교과냐 종합이냐 모집 인연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자격 조건 재수생만이냐 재수생이냐 그 다음에 반영 과목도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원서를 써야 된다 좀 디테일하게 써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이 자료는 뭐냐면 이거는요 교사들만 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교사들만 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뭘까요 대입 상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합격 사례입니다 합격 사례 제가 일일이 다 들어가서 다 확인 조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합격 사례 나온 겁니다 합격 사례를 쭉 보시면 되고 중간에 좀 끊었잖아요 슬롯이 있는 것은 뭘까요 중간에 끊김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다른 개통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색깔 칠하는 거 노란색 있잖아요 이거는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새로 생긴 전형이니까 살펴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건 대우경부 쪽에 대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나다 순으로 제가 쭉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많이 는 곳은 제가 이렇게 붉은색 개통을 칠해놨기 때문에 지원에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3년치 입결 자료 다 했는데 입결 자료가 크게 마음에 안 드시죠 마음에 안 드시죠 그죠 그렇게 하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개대에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쭉 보시면 크게 작년과 크게 변동이 없다 그리고 입결 자료 보시면 되고 붉은색 칠하는 것은 수능 최저 등급 이게 좀 변화됐다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만들어놓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영남대 뭐 이렇게 제가 책자에 다 실어놨습니다 자 요것만 잠깐 설명 부산대가 처음으로 17명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요거는 뭐냐면 1에서 1.13 1.08인데 지역 평균이 1.08이고요 입결 자료 보니까 1.13입니다 일반 전형도 비슷하게 형성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인데 조금 내려간다면 1.2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라는 정도 생각을 해봅니다 하시면 되고요 붉은색은 있다가 없다는 것이고 요 라인은 학생부 종합적인 라인입니다 학생부 종합적인 라인인데 붉은색은 22에서 33명 이런 게 많이 늘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입결 자료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제가 슬러시를 좀 많이 넣었습니다 그죠 보고 입결이 뚝뚝 끊기는 곳은 이렇게 넣었으니까 그냥 단순히 평균만 보시면 안 되고 요 정도 학생들이 원서를 좀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책자에 다 제가 대시했고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요거 통과하도록 하고요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한양대가 추천형이 생겼습니다 한양대가 서류형 30명인데 추천형이 25명 새로 생겼습니다 체제가 있어요 이런 체제가 없습니다 느낌 있죠 체제가 있고 체제가 없습니다 그죠 딱 고대 느낌이에요 그죠 고대 느낌인데 그래서 일반 학생들은 요기쯤 오락하는 의미이지 않을까 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논술은 가천대 논술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40명 나머지는 크게 논술은 변동이 없다 경쟁률 보셨죠 600대 1 기본 600대 1을 깔고 가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책자 다 있죠 최저 등급이 최소 여기는 의대 고대 의대는 사업 오니까 1등급 3개가 필요해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의치한 약수 다 정리해드렸어요 의치한 약수 다 정리했으니까 쭉 보세요 아 이거 크게 변동하지 않을 거예요 변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의대를 가든지 약수 다 정리하려고 하면 어떤 체제 등급을 맞춰야 될 것인가를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장 세 장 최저 없는 전형들도 있다 만약에 교과 전형이 최저 없다 어떻게 될까요 교과 전형인데 최저가 없다 어떨까요 거의 1.0이 수렴하겠죠 그래서 내신 좋은 친구들도 있죠 그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대 학생부 종합전도 제가 정리를 했고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뭘 공부해야 되죠 첫 번째 뭐죠 제가 서두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뭘까요 수능입니다 그렇죠 수능 의대 메디칼 입시의 기본은 수능입니다 수능 체제 때문에 애들이 정말 슬퍼 많이 합니다 최저 하나 때문에 너무 눈물 짓는 친구들이 많아요 눈물을 닦아줘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재학생들은 조금 레인지를 넓게 써야 됩니다 원서를 더 넓게 쓰셔야 돼요 너무 6월 몇 평 9월 몇 평 믿고 막 상향 쓰는데 수능장 나오면 다섯 군데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레인지를 넓게 써야 된다고 하셔야 되고요 공동교육까지는 조금 열심히 이수하십시오 이수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수학하고 과학 특히 과학 그죠 화학하고 생명 관련된 공동교육과정 고급화학 고급생명 그 다음에 화학실험 생명실험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이수하여야 된다는 거고요 의대잖아요 의대 그럼 수준이 어떤 게 될까요 좀 높은 것들이 좀 있어야 되겠죠 전 과목 다 높은 것이지 않더라도 좀 높은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뭐가 중요하죠 출교가 중요합니다 인성도 굉장히 중요한다 그 다음에 여학생들은 뭐가 중요할까요 체력이 중요합니다 고3 올라가면 다시 안타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3 이거는 없는 건데 고3 학부모님들은 반드시 면접고사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같이 묶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같이 원서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거인데 제가 한 장밖에 안 준비해 왔어요 두 장 세 장은 안 준비해 왔으니까 살펴보시고 반드시 이걸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약대 올해 약대는 제가 이것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대는 개대하고 영대가 드디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약대를 뽑습니다 그 다음에 대가대는 이제까지 뽑았는데 일반 전형으로 뽑다가 지역이 넘어왔죠 그래서 이제까지는 약대를 준비한 친구들이 갈 데가 잘 없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없는데 드디어 개대하고 대가대하고 영대가 들어왔습니다 약대 학생부로서 약대를 가고 싶은 충실하게 3년 동안 준비하면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의대도 중요하지만 약대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한 장 쭉 정리했는 건데 도대체 몇 명 뽑는가 궁금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지역인지도 도대체 몇 명 뽑는가 다 해보는데 749명, 3회에 749명 늘었다는 건데 한번 생각하니까 대구, 경북 지역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대충 카운트해보니까 한 200개쯤 되더라고요 일반계 고등학교가 대구, 경북 다 카운트하니까 한 200개쯤 돼요 경북이 한 120개쯤 되고요 대구가 한 70개쯤 돼요 대중 카운트해보니까 한 200개 정도 러프하게 보면 749명이잖아요 200개에 749명 심심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제가 준비한 건 한 시간 정도 준비했는데 나머지 대구, 경북 지역 디테일한 것들은 준비하시고 고1학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수능 공부 준비 열심히 하시고 학생부 종합전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학교 학부모님도 기초 세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는 저는 어떤 대학이든 어떤 과는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강의하신 기대현 회장님께서는 수년간 우리가 입시를 해보신 입시자의 입장에서 의외과를 이렇게 바라보신 거고요 지금부터 4개 대학을 실제로 뽑아본 입장인 거죠 학생을 뽑는 대학 입장에서 15분씩 의외과에 대해서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궁금한 점은 끝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개명대학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개명대학교 입학사정관 정연준입니다 반갑습니다 개명대학교는 1899년부터 2024년 올해까지 125주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125주년의 역사를 가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든든한 뿌리 뿌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개명대학교의 그 든든한 뿌리는 바로 이 동산의료원입니다 동산의료원은 1899년 제중원의 시작과 함께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온 개명대학교 동산병원 2019년 새롭게 태어납니다 지상 20층 지하 5층 1041병상규모 지역 최대 규모의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의료시설로 탈바꿈했습니다 침장이식수술 국내 4위 실적의 침내혈관질환센터와 로봇수술의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암치유센터가 중심이 되어 중증질환 및 고난도질환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센터 중심의 효율적 진료체계 조망권과 자연경관을 갖춘 아늑한 병실 접수부터 퇴원 후 건강관리까지 모든 진료과정은 오직 환자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세계를 향해 내리는 새로운 첫걸음 개명대학교 동산병원이 시작합니다 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 개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은 메디시티 대구를 선도하는 1등 대학병원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은 본원이 저희 성석 캠퍼스인 개명대학교 동산병원이고요 분원으로 개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대구 중앙로에 보면 동산동이라고 있습니다 서문시장 바로 맞은편인데 그쪽에 분원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명대학교 경주동산병원 총 3개의 병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헬스케어 기반 의료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카카오 헬스케어랑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스마트 헬스케어를 의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스위크지 선정 뿐만 아니라 각종 병원 평가에서 늘 상위권을 유지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의료질평가 교육 수련 부분에서 4년 연속 1등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기 모이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사실 의외과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실 저 개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을 중심으로 개명대학교는 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그리고 의과학연구동이 다 붙어 있습니다 심지어 구름다리로까지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메디플렉스를 충분히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개명대 의대를 입학을 한다면 이런 메디플렉스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디플렉스 역량 덕분에 저희가 2024년 기준으로 의사 국가고시에서 78명 전원이 합격을 했습니다 실제로 국가고시 합격 평균은 94.2% 정도가 되는데 개명대학교는 78명 모두 100% 합격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단순히 교수님의 역량이라든지 학생의 역량이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교육적인 인프라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의과대학과 관련된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건데요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의학과 학생 증원에 따라서 저희 대학도 기존에는 저희가 증원이 이루어지기는 76명이 선발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수시정시 그런데 증원이 44명이 이루어지면서 120명의 학생을 추가적으로 선발을 하게 됐습니다 120명, 44명이 증원돼서 120명을 뽑는 것은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정시 전형에서 오른쪽과 같이 증원이 이루어졌고요 학부모님들이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올해 신설된 학생부 교과 전형의 면접 전형과 정시의 지역 다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뒷부분에 가서 조금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중학교 학부모님께서는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이 교과 전형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내신 성적으로 가는 전형입니다 내신 성적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능 최저가 걸려있으면 마지막으로 만약에 수능 교과 성적이 아무리 1.0이라도 수능 최저, 정해놓은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불합격되는 이 교과 전형은요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일반, 지역, 지역기획균형전형, 면접전형 크게 이 네 가지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일반 지역기획균형전형 같은 경우에는 1단계 학생부 100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100이라고 했을 때 내신 성적으로 가는 전형이니까 내신 100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개명대학교는 학생부 100이 80대 20으로 다시 나눠집니다 80은 내신 성적이고요 20은 출결입니다 아니 출결이 왜 20%? 아무리 교과 전형이다 하더라도 인성을 보겠다라는 거죠 아무리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다 하더라도 인성을 보겠다 근데 학생부에서 인성을 정량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출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80대 20으로 이 학생부는 다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80 그리고 면접 20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능체제가 걸려있다고 했어요 일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위 3개 등급의 합이 3입니다 1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기획균형전형 같은 경우에는 3합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평가 전형요소와 반영비율로 선발을 하고요 올해 신설된 이 면접전형은 네 올해 신설된 이 면접전형은 전형요소 반영비율은 똑같은데 1단계 선발 인원이 다릅니다 앞부분에서는 10배수였지만 이 면접전형은 20배수로 선발을 하고요 나머지 2단계는 성적 반영이 하는 것이 동일합니다 제가 면접전형을 조금 유념을 하셔야 된다고 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사실 3합 3은 정말 맞추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제 수능체제 충격률이 30에서 40%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신 성적은 조금 부족해도 또는 수능체제가 조금 부족해도 한번 내볼만한 전형이 바로 이 면접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합 4이기 때문에 한번쯤 내볼만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 면접과 관련된 걸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 기대원 회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희 운영 방식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과일반과 지역전형의 면접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다중인적선면접이라고 해서 MMI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인성면접, 상황면접, 모의상황면접 각각 10분씩 10분, 10분, 10분 총 30분 내외로 이렇게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간혹 가다가 이제 상황면접은 뭐고 모의상황면접은 뭐냐라고 물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상황면접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학생에게 의견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묻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의상황은 말 그대로 모의적으로 상황을 만들어서 그때 학생은 어떤 생각과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MMI 면접뿐만이 아니라 의외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면접은 정답이 있는 전형이 아닙니다 본인의 생각을 밝히면 되는 거죠 본인의 의견을 내주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외과 MMI 면접은 이루어지고요 제가 면접 전형은 설명드렸고 면접 전형 면접은 최근에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면접 전형도 MMI 형식으로 진행되는 걸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자료를 봤는데 이 면접 전형은 MMI 형식으로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전형되냐면 인성과 학업 역량, 잠재 역량 결국에는 의사가 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었는지 안 갖추었는지 그리고 잠재적인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평가하는 기본적인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시 질문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하나 보시면 기본 소양 질문이 바로 이거입니다 부모님을 제외하고 자신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이 누구인가 이 정답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전공이 만일 기대와 적성이 맞지 않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특별하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고교 생활 안에서 살아오면서 배우고 느낀 바를 토대로 전공과 연계한 잠재 역량을 확인하는 문제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교과 전형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의 내신 성적,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비교과 영역, 활동 영역까지도 같이 평가가 이루어지는 종합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진 전형으로서 의외과는 일반 전형과 지역 전형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1단계 학생부 100이라는 것은요 저희는 서류를 학교 생활 기록부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에 교과와 비교과를 종합적으로 평가가 1단계에 이루어지고요 2단계는 1단계 성적 80, 면접이 20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하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올해부터 작년과 달라져서 올해부터는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의 수능 최저가 사라졌습니다 작년까지는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이 3합 4로 최저가 걸려있었고 지역 전형에는 최저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크로스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저것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 지원이 엄청나게 치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수능 최저 때문에 의외과 지원을 조금 고민했던 학생 그리고 내신 성적이 조금 부족하다 생각을 해서 의외과 지원을 조금 고려했던 학생은 올해 학종 일반 전형으로 한번 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 전형 서류 평가와 면접 평가는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 요소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지 잠깐 설명드리면 서류 평가 요소의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의외과 수업을 기본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학업 역량입니다 그리고 진로 역량은 마찬가지로 이 학생이 진로, 자신의 진로와 관련돼서 또는 지원 전공과 관련돼서 얼마나 아둥바둥거렸는지 얼마나 해보려고, 알아보려고, 탐구하려고 노력했는지 그 흔적들을 찾아서 평가하는 평가 요소 그리고 공동체 역량은 의사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인성, 나눔, 배려, 협력, 갈등관리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바로 공동체 역량입니다 서류 평가는 요렇게 이루어지고요 학생부 종합 면접은 인성고사실, 그리고 서류 검증고사실 각각 두 개 고사실에서 10분 내외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비율은 50%, 50% 이렇게 되고요 인성과 관련된 것들은 아까 MMI와 마찬가지로 인성, 그리고 면접 전형에서도 인성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인성은 고정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 검증은 서류를 확인하는 면접입니다 지금 시간이 사실 좀 짧아서 제가 저 서류 검증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제가 최근까지 담당했던 업무가 교수님도 교육 담당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들한테 늘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교수님, 서류 평가를 하실 때 의외과 같은 경우에 또는 상위권 학과 같은 경우에는 전공 심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적혀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체만으로 합불 결정하는 점수를 주시기보다는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는 면접 때까지 어느 정도 유예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선택사항입니다 나머지는 평가자 고유 권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있어 보여서 있어 보이게 적으려고 그런 것들은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은 서류 검증 면접이기 때문에 다 확인이 된다라는 것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설명할 건 없습니다 저희는 워낙 간단해서 국수영탐구 과탐이 되겠죠 모두 25%의 비율로 반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일반 지역 농어촌 기회균형 인원은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올해 지역전형 20명은 신설되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시 결과는 저희가 학생부 교과 일반 12명 모집에 249명 그리고 지역전형에는 1.6에 28명 모집에 234명이 지원했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일반은 1.49에 4명 뽑는데 185명 지원했고 지역전형은 1.39에 평균 점수에 6명 모집에 159명 지원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학생부 종합의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가 충분히 아시겠지만 1,2등급에 다 모여 있고요 1,2등급에 다 모여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학종의회과 합격해서 실제로 최종 등록한 학생들의 성적대 역시 1,2등급에 다 모여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시 같은 경우에는 평균 그리고 백분위 평균은 394.6으로 이렇게 평균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간이 제가 참 빠듯해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실 마음이 정말 아프고 정신이 정말 괴롭고 힘들고 그러면 저희는 보통 신께 의지하거나 아니면 가족에게 의지하거나 친구에게 의지하거나 이렇게 기대는 걸 좋아합니다 만약에 마음과 정신이 아니라 정말 신체적으로 아플 때는 누군가에게 의지를 한다면 바로 그게 의사, 의료진일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정말 환우를 돌보는 가족들에게 묻습니다 의사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바로 마지막 희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최근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산병원에서 많은 의사분들께 참 많은 의지를 했었어요 실제로 정말 울고 웃고 많은 시간을 의사분들과 했습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서 의외과를 진학을 해서 의사가 되고자 한다면 이 마지막 희망이라고 의사를 바라보고 있는 이 환자들 그리고 환자들의 가족들의 마음을 생각을 해서 단순히 지적인 역량뿐만 아니라 이 인성적인 역량, 심적인 역량 이런 것들까지 갖출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적 역량은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성장을 합니다 근데 인성은 단기간에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중학교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생의 인성적인 역량들을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지도해 주시면 의외과에 합격하는 데 있어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 인성이 중요한지는 학생부 종합전형 뿐만 아니라 면접전형 그리고 MMR 면접에서 모든 면접에서 인성이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외과 지원하는 학생들은 모두 우수합니다 그 작은 차이는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개명대 의외과 입학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 가톨릭대입니다 대구 가톨릭대 의외과 15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가톨릭대학교 입학관리팀장 김무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경북진학지원단 기댄 회장님께서 각종 의외과 입시 결과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저희는 우리 대학의 의외과, 의과대학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대학은 총 4개의 캠퍼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가 효성 캠퍼스인데요 의외과에 들어오는 친구들은 1학년 때는 여기 효성 캠퍼스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2학년부터는 우리 대학의 두 번째 캠퍼스인 루가 캠퍼스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 대학 루가 캠퍼스에는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의과대학, 간호대학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의외과를 들어간 친구들은 1학년 때는 효성 캠퍼스, 2학년 때부터는 대구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이 있는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유스티노 캠퍼스도 있고 우리 대학의 로봇 캠퍼스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구 가톨릭대학교에는 두 개의 가죽병원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그리고 대구 북구에 있는 대구 가톨릭대학교 7곡 가톨릭병원 이렇게 해서 총 두 개의 병원이 있고요 우리 대구 가톨릭대학교는 의학, 의료보건 특성화 대학으로서 의외과 이런 부분으로도 많은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교 의과대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면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오른쪽, 저기 숲이 보이는 바로 밑에 있는 저 건물이 우리 의과대학 건물입니다 증원이 되면서 의과대학 옆에 있는 주차장 쪽으로도 조금 더 건물이 더 지어질 예정이고요 우리대의 의과대학은 1990년에 설립이 되어서 지금 약 3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각종 이런 연역들을 겨치하고 있고 작년 2022년에 미국 뉴스위커즈 선정, 세계 최고 병원에 저희가 영남권에서는 1위, 국내에서는 17위로 선정이 되었고요 2년 연속으로 2023년에도 똑같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이게 미국 뉴스위커즈에서 세계 최고 병원 이렇게 해서 선정을 했던 건데요 대구, 경북, 영남권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만이 이렇게 순위를 위치하고 있습니다 각종 이런 인증, 의학 교육에 대한 인증은 기본적으로 다 갖추고 있고요 이런 시설들은 그냥 천천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구 가톨릭대학교에는 강의실, 학습실부터 해서 국가고시 대비 맞춤 시설 그 다음에 임상의학 종합평가 모의고사 이런 각종 시설들이 잘 구축이 되어 있고요 이런 도서관, 그 다음에 기숙사까지 다 루카 캠퍼스에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학부모님이나 학생들께서는 이런 것도 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 중에서는 우리가 가톨릭대학이기 때문에 의과대, 특히 의학과 학생들은 제가 의학과 학생들 공부하는 걸 봤는데 하루에 시험을 엄청 많이 치더라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는 그런 기간에 심적으로나 힘들 때나 이쪽에 저희 교목실 가서 힐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도 다 준비가 잘 되어 있고 각종 인성 교육, 활동,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인성으로서도 잘 갖춰진 의사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 대학은 이런 각종 프로그램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구 가톨릭대학교, 이과대학의 특성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최고의 교육환경 두 번째는 미래형 교육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든든한 미래보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 학교에 왔던 친구들 고등학교 현장체험 아니면 밉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고등학생들이 우리 학교 의학과, 우리 학교 병원에 와서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올해는 저희가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거기 실제로 참석했던 학생들의 경험 수기입니다 보시면 교육시설이 최신 현대식이어서 좋다 그 다음에 인성적으로나 능력으로 훌륭한 의사 배출이 가능할 것 같다 그 다음에 직접 와서 보니까 규모나 시설면에서 뛰어나다 이런 좋은 평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저희 프로그램들이 또 내년부터 재개가 된다면 한번 와보시면 여러분들 의외과라든지 의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우리 학교 그 다음에 의외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요 지금부터 제가 전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의외과 모집인원이 많이 증원됐습니다 저희는 원래 정원이 40명이었습니다 40명 정원이었다가 100% 증원이 돼서 8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42명 정원에 농어촌 전형까지 합쳐서 42명이었다가 올해부터는 82명으로 모집을 합니다 보시면 전형이 간단합니다 수시 모집은 교과, 지역교과, 지역기획윤형까지가 교과 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종합에서는 지역종합 이렇게 하나만 딱 선발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정원회로 농어촌 정시모집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변경된 것 중에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배수를 1단계 선발하는 배수를 7배수 선발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5배수로 조금 배수는 줄었습니다 하지만 모집인원이 대부분 지역 전형은 배 이상 늘었기 때문에 실제로 면접 대상자가 되는 인원들은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배수가 변경이 됐다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생부 교과 반영 방법이 일부 변경됐습니다 그 중에서 진로선택 과목이 저희가 두 개만 반영하다가 세 개 해서 진로선택 과목이 하나가 더 늘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들어온 학생들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의외과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진로선택 과목이 하나 더 늘어난다고 해서 저 부분 때문에 합격 불합격이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별에는 크게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랫부분에 보면 올해부터 또 이수단위가 반영됩니다 고등학교 과목별 이수단위가 반영이 되는데 이 이수단위 반영하는 방법도 저희가 지금까지 들어온 친구들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크게 합격 여부에 이렇게 많은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공개되어 있는 각종 자료라든지 학생부 교과 등급 이런 것들 그대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 모집 전형별로 제가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 교과에서 대구아특대학교 예과 교과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1단계에서 모집인원의 5배수를 선발해서 2단계에서 면접을 봅니다 이 교과 전형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 대부분 학생들이 다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고요 교과 전형 수능 최장력 기준은 다 동일합니다 예과는 수능 3개 영역 등급합 4 이내로 설정이 되어 있고 수학은 미적분이나 기아를 선택해야 되고요 탐구 영역은 과학탐구 응시 두 과목 다 하는 게 필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 입시 결과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2024학년도 때 5명 모집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로 들어온 학생들은 3명이 선발됐고요 2명은 못 뽑아서 정시로 이원이 됐는데 보시면 5명 선발할 때 94명 지원했어요 93명이 대구 경북 이외 지역입니다 한 명만 대구였고요 그래서 대구가 들 때 학교 교과 전형은 경북의 친구들은 거의 관심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북 학생들한테 가장 유리한 전형은 지역교과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역교과는 1단계에서 5배수 선발해서 2단계에서 면접 보는 똑같은 교과 전형의 방법을 하고 있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동일한데 작년 입시 결과 보시면 저희가 18명 뽑는데 138명이 지원해서 7.7의 경쟁률을 보였어요 작년까지 저희가 1단계에서 7배수를 선발했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처럼 경쟁률이 7.7대 1이었다 하면 0.7을 제외한 그러니까 지원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1단계를 통과했다는 얘기겠죠 통과한 학생들은 그 다음 단계가 뭔가요? 면접입니다 면접을 보고 수능 결과가 나오면 최종 저희 전형 점수를 통해서 합격자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18명에 7배수 하면 126명인가 아마 그렇게 나오지 싶은데 그 친구들 중에서 면접 오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학교에 오는 비율은 한 반 정도가 옵니다 이 친구들이 앞서 기댄 회장님께서 면접 일자 겹치는 것도 보여주셨어요 저희 대구아톨릭대학교의 면접은 수능 치는 주 토요일입니다 그 주 토요일에 면접 보는 학교가 우리 말고도 또 있어요 그래서 면접을 안 오는 친구들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가채점을 했을 때 내가 수능 최저가 안 돼서 안 오는 학생 그 다음에 다른 대학하고 면접 일자 겹쳐서 안 오는 학생 이렇게 해서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그렇게 해서 면접 결시율이 한 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남은 학생들이 126명에서 한 60명 남는다고 치면 그 60명 중에서도 수능 결과가 나오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춰서 떨어지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18명 모집이니까 남은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35명이라고 하면 18명이 최초 합격생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뒤에 학생들이 후보로 이렇게 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모집 인원이 18명에서 배 이상 늘었어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5배수이기 때문에 올해는 1단계를 통과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면 합격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싶고요 앞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6월달 모의고사 결과에서 영어가 1등급이 1. 몇 프로대로 나왔습니다 영어가 평균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5% 정도는 나와줘야지 되는데 1%가 나오게 되면 그만큼 수능이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올해 수능이 엄청 어렵게 나온다면 저희 등급 결과도 많이 내려갈 겁니다 그런데 수능이 조금 쉽게 나오면 등급 전원 성적 결과에는 크게 영향이 안 미칠 수도 있어요 물론 인원이 배 이상 늘었기 때문에 떨어지긴 떨어질 테지만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감안해서 보셔야 돼요 제가 올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등급 어디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그거를 예측하려면 수능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수능 등급이 어느 정도 나올지를 해야 되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수능 결과를 한번 보시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예측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전형은 지역교과 전형 가장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기회 전형도 있습니다 지역기회 균형은 전형 방법이 똑같습니다 단계로 선발을 하고 수능체제도 똑같은데 지원 자격에서 기초생활수급지나 차상위계층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해당 자격이 된다면 이 전형 작년 결과 보시면 한 명 뽑았는데 2.84등급에 합격을 했어요 이 친구가 수능체제를 3합4를 맞췄기 때문에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자격이 되고 수능체제를 맞출 수 있다면 이 전형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MMI 면접은 10분씩 3개 방에서 학생들이 저렇게 보시면 문 앞에 서 있죠 저 친구들이 지문을 읽고 있는 겁니다 지문을 읽고 들어가서 교수님 두 분하고 면접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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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30분 동안 보는데 맨 밑에 별표로 보면 MMI 면접 방식은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인원이 많아지면서 MMI 면접의 면접 방식을 조금은 변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만 하시고요 혹시나 1단계를 통과해서 우리 대학의 MMI 면접을 본다 그럼 어떻게 준비하느냐 홈페이지에 저희가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한 번씩 읽어보고 오시면 됩니다 저도 원래 어떤 지문 어떤 스타일로 출제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는 방법은 나왔던 기출 문제 확인하시고 평소에 본인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잘 얘기한다면 면접에서는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학종입니다 우리는 대구아특대학교 예권 학종으로 지역학종만 뽑고 있습니다 첫 해에 저희가 두 명 뽑았고요 두 번째 해에 세 명 선발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세 명 선발했는데 그 중에 두 명이 대구 학생이었고요 경북 학생도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경북 지역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지원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세 명 뽑았다가 올해 몇 명으로 늘어났냐면 12명 뽑습니다 4배로 늘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도 한 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수능 최장력 기준은 한 단계 낮은 3합 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서 학생부 종합전형도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 학종의 평균 등급은 뭐 정도 됐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첫 번째 학종의 입시 결과는 평균 등급이 2.0 등급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종은 등급에 크게 연연하지 마시고 생기부하고 수능 최장력 기준 충족 여부 이쪽 위주로 하셔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구아톨릭대학교 생활기록부 평가 내용은 학업 역량 40% 진로 역량 30% 공동체 역량 30% 이렇게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회로 농어촌 학생 전형도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는데 농어촌 전형 학생은 그냥 교과 100%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과는 농어촌 학생은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우리 학교의 교과 전형 보시면 지역교과 지역기획윤형 이런 과들은 면접일자가 다 똑같기 때문에 복수지원이 안 됩니다 대신 교과 하나 학종 하나 이렇게는 복수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유의를 하시고 우리 학교 내에서는 이렇고요 혹시나 우리 학교하고 면접일자가 겹치는 대학, 경북대, 개명대, 영남대, 동국대, YG의 면접일자가 겹칠 수 있기 때문에 면접일자가 겹치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실 거예요 아마 우리 학교도 보고 그 학교도 보고 이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면접일자도 같이 한번 보시고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적 결과는 제가 앞쪽에서 다 안내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제가 시간이 길지 않아서 조금 빨리 진행을 했는데 원래 이런 나와있는 각종 입시 결과는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모집인원이 저거보다 배 이상 다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저희가 예측하기도 쉽지 않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전 여부에 따라서 성적은 많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시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학부모님들이나 수험생 계신다면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지원해보시는 것도 좋은 결과를 낳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 대구아톨릭대학교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연속해서 동국대 와이즈 의외과입니다 동국대 와이즈 의외과 역시 제한시간은 15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 입학사정관 이원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 입학 전형에 대해서 한번 좀 안내를 드릴 텐데요 먼저 저희 의외과 잠깐 소개만 좀 진행하고 그 다음에 전형 파트도 한번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의외과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릴 텐데요 네 저희 의과대학 소속에 소속되어 있는 의외과 저희가 불교종립대학 탑계 저런 비전을 가지고 의료인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학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의사 국가시험 이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모두 시험을 보셔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 100% 합격을 했고요 전국 의과대학 39개 중에 8개 학교만이 100% 합격을 했었는데 저희가 꾸준히 그만큼 좋은 아웃풋을 가지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밑에 사항들은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 동국대학교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총 5개 병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주에 동국대 경주병원과 경주 한의원이 있고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경기도 고향 일산에 저희 바이오메디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국대 일산병원과 일산 한방병원 운영 중이고요 그 다음에 성남 분당에 있는 분당 한방병원까지 총 5개 의료원 소속의 병원이 있고요 저희 동국대학교 YG 캠퍼스 의외과 입학을 하시게 되시면은 YG 캠퍼스에서 4년 그리고 본과 3학년부터 2년은 바이오메디 캠퍼스에서 2년 동안 이렇게 수학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네 본격적으로 저희 전형 안내 좀 드릴 텐데요 아마 여기 이제 고3 학부모님도 계시지만은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학부모님도 계셔가지고 조금 이제 뭐 알고 계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올해 모집 주요 상황인데요 앞서서 이제 기대원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의외과 정원이 많이 늘어났죠 저희 작년에까지는 이제 49명이었습니다 올해 120명으로 증원이 됐고요 그 중에서 수시에서 104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다음 저희가 이제 지역인재 전형인데요 지역인재가 기존에 저희가 대구 경북 고등학교 졸업자만 지원이 가능했었는데 올해 경북 전형을 신선을 했습니다 이 자세한 사항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 거고요 다음 이제 기획인용 전형 같은 경우에 지역인재에 대해서 수능 최장력 기준이 1등급 완화가 됐습니다 이것도 뒤에서 한번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불교종립대학으로서 불교추천인재 전형을 운영 중인데요 이 전형 같은 경우에 2년 전까지는 저희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교과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모집 인원이 소폭 늘어났습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수시전형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120명 중에 104명 80% 이상을 저희가 수시 모집해서 선발을 할 예정이고요 전형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전형에 저희 일반교과전형, 불교추천인재 전형 그리고 지역인재 교과전형, 지역인재 경북교과전형, 그리고 기획윤영 전형이 있고요 노천전형까지 교과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총 3개 참사람전형, 지역인재 종합, 지역인재 경북종합전형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시회는 수능 위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과전형 한번 좀 안내를 드릴텐데 이 교과전형은 저희가 교과성적 100%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전형별로 차이점만 위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교과전형이고요 이거는 지역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국 모든 고등학교 졸업자는 이제 다 가능하고요 교과성적 100%로 선발을 하고 따로 면접이나 제출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능체제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한 번에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불교추천 전형인데요 이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좀 특징적인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스님이나 종립고 스님의 추천을 받은 자나 종립고 졸업생들이 지원이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의외과 수능체제가 걸려있고 별도의 면접은 없고요 제출서류 같은 경우에 추천서가 있는데 추천서 양칭만 있다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인재 교과전형인데요 보시다시피 대구 경북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교과성적 100%로 선발을 하고 면접이나 제출서류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경북 교과전형인데요 올해 저희가 의대 증원이 되면서 올해 또 신설을 했습니다 저희가 아시길지는 모르겠는데 경상북도에 유일하게 의대와 한의대 그리고 간호대학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으로서 또 지역적 책무를 다하고자 이런 전형을 신설을 했고요 이 전형 같은 경우에는 경북 지역 고등학교만 이제 졸업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제 대구권 학생들이 지원을 할 수는 없고요 따라서 이제 일반 교과 지역인재 전형 같은 좀 차이가 나죠 그래서 경북 지역 학생들은 이 전형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학생부 교과성적 100%고요 수능 최저 있고 면접 없습니다 다음 지역인재 기획운영 전형이고요 이 전형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나 한부모 가족 그리고 이제 차상위예층 학생들이 지원이 가능한데 마찬가지로 이거는 대구 경북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지원이 가능하고요 이 전형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의외과 다른 전형 같은 경우에는 3합4로 수능 최저가 맞춰져 있는데 이 전형 같은 경우에 올해 완화를 해서 이제 등급합 5 이내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제출서류는 저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제출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형은 3가지가 있고요 전형 방법은 다 동일하니까 한번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사람 전형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종합전형은 다 동일하게 단계별 전형을 거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 학교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한 서류평가 진행을 하고요 여기서 5배수 선발을 합니다 다음 2단계에 가서는 1단계 성적 70%에 면접 성적 30%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 있고요 단계별 전형이기 때문에 면접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역인재 종합전형이고요 전형 방법은 앞선 참사람 전형과 동일하고 이 전형은 대구 경북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형 방법은 앞선 단계별 전형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인재 경북 종합전형입니다 전형 방법은 앞선 2개의 종합전형과 동일하고요 단계별 선발 진행을 하고 있고 경북 지역 학생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희 종합전형 한번 안내를 드리면 총 4개의 평가 요소 학업 역량, 성장 가능성, 전공적합성, 인성 및 사회성 4개의 평가 요소 그리고 8개의 평가 항목에 대해서 서류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단계 면접평가가 들어가게 될 텐데 평균적으로 저희 보통 10분 내외 정도의 면접을 진행을 하고요 평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류평가 앞선 진행을 하는 학교 생활기록부 안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는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면접위원은 보통 2명 정도로 구성이 되고요 2대1 면접으로 보통 많이 진행을 합니다 교과 성적 반영방법 안내를 드릴 텐데요 저희 의외과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사과 주요 과목 전 과목을 반영을 하고요 진로선택 과목도 전 과목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제가 한 번에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일반 교과 전형 그리고 나머지 전형들에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건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반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영어 과목이 빠져 있습니다 과목이 정해져 있죠 국어, 수학 그리고 과학탐구 이 3개 과목 4 이내로 맞춰주셔야 되고요 나머지 전형들은 영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전형들은 조금 완화가 된 측면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앞서 기대현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영어가 올해 6모에서 굉장히 어렵게 나와서 저희도 조심스럽게 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만약 이제 수능에서 영어가 쉽게 나온다 그러면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좀 통과할 학생들이 많아질 거라 저희가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윤영 전형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3합인데 5로 완화가 됐다는 거 한 번 더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년도 입시 결과 한 번 보여드릴 텐데요 평균 경쟁률은 대략 한 27대 1 정도 기록을 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쟁률이 다소 높았습니다 참사람 전형이 40대 1 넘었었고요 지역인재 종합전형도 거의 25대 1 정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교과전형도 24대 1 정도 기록을 했었고요 의외과 전형별로 한 번 성적 그리고 전경쟁률을 한 번 보시면은 밑에 부분을 한 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교과전형과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 좀 차이가 혹시 미세하게나마 좀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최종합격자 교과 등급 범위를 한 번 보시면은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1.15에서 1.2 정도에서 형성이 됐었고요 지역인재 교과전형 그리고 지역인재 종합전형 다소 하락한 경향이 있습니다 지역인재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0컷 기준인데 1.26 정도 합격선을 기록을 했었고요 종합전형 물론 교과 성적만으로 평가를 하는 건 아니지만 교과 등급을 매겨보니 1.6까지 학생이 합격을 했더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 충족률은 저희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2단계 통과자 그리고 면접을 본 학생들에 대해서 충족률을 확인을 하고 있어서 좀 높게 나와 있죠 지역인재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작년에 55% 학생들이 수능 최저 충족률을 충족을 기록을 했었고요 보통 30%에서 40% 정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도식화해서 표현을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전형은 전국 학생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일반 교과전형 그리고 참사람 전형인데요 물론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의 차이가 느껴지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집인원이 올해 좀 늘어났기 때문에 이 산포도도 조금 뒤로 밀리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최초 합격자 평균 그리고 1단계 합격자 평균으로 보여드렸고요 최종 합격자 평균은 교과전형은 1.1에서 1.2 정도 그리고 종합전형은 1.4에서 1.6 정도 형성이 됐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전형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과와 종합으로 나눠서 보시면 교과전형이 앞으로 조금 더 쏠린 경향이 느껴지시죠 종합전형은 그래도 조금 더 폭이 넓은 학생들이 합격을 했었다 그만큼 서류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혹은 면접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합격을 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올해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지역인재 교과전형은 3배가 늘어났습니다 10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났고요 여기에 경북교과전형이 신설이 됐고 지역인재 종합전형도 마찬가지로 9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경북총합전형은 올해 10명 선발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 기록들은 등급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참고만 하셔서 올해 고3들은 사실 올해 1학기 생기부 마감 시점까지 어떻게 마무리할지를 고민을 해보시고 내년, 내후년을 준비하는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는 어떤 것을 챙겨야 할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신 분들 중에 내년도를 준비하는 고2 이하 학생, 학부모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전체 졸업자를 포함을 해서 3학년 1학기까지만 성적을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3학년 2학기는 미반영이고요 그리고 진로선택과목에 대해서 저희가 가점이 있는데 생명과학2, 화학2 들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과목 등급 점수의 환산 점수에 대해서 10% 가산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부터는 5%로 축소가 됐고요 이 부분은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학교평력 독지사항을 저희가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전체 전형에 대해서 적용을 하게 되고요 각 코마다 감점이 적용이 되고 그런데 이게 아실 것은 의외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 1점도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 한번 참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8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불합격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전형 소개를 마치겠고요 이따가 질문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동국대학교 YG 캠퍼스는 여기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마지막입니다 영남대 의외과 역시 15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영남대학교 입학사정관 전소훈입니다 슬라이드 뜰 때까지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생각보다 조금 늦어진 것 같은데요 지금 그래도 많은 학부모님께서 자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제 저희 영남대 같은 경우에는 의과대학 소개 그리고 전형 소개 당연히 하고요 또 자리를 지켜주신 학부모님들을 위하여 올해 2025학년도 관련해서 지원 전략 간단하게 훑고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시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영남대학교 경쟁력 같이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라이덴 세계대학 평가에서 종합 국내 8위 그리고 TH 세계대학 평가 국내 18위 굉장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2022년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인 RIS 사업에 선정되어서 5년 동안 3,300억 규모의 국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의과대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한번 드리겠습니다 2025학년도 모집인은 103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재학생 452명 그리고 대학원생 62명 현재까지 졸업생은 총 3,154명을 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공교실은 31개 그리고 현재 재직 중인 교수님은 189명입니다 교육과정과 전공교실에 대해서 안내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초의학, 임상의학 그리고 인문사회의학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초의학에는 해부학 교실을 포함하여 총 7개 교실 그리고 임상의학에는 뇌과학 교실을 포함하여 총 23개 교실 그리고 인문사회의학에는 의학교육, 인문학 교실 1개가 있습니다 영남대학교 의료원은 의과대학 그리고 영남대학교 병원, 영천병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호흡기 전문질환센터 그리고 응급의료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영남대학교 병원은 지역사립대 병원 부문에서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심내열관센터 그리고 호흡기센터에서는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영남대학교 의료원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좌측 상단으로 한번 보시면 권역호흡기 전문질환센터 그리고 그 우측에는 응급의료센터 그리고 그 위에는 영남대학교 병원이 보입니다 그 아래쪽에는 의과대학 본관 그리고 오른쪽에는 강의동 그 밑에는 생활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남대학교 의료원에서 운영 중인 대구 경북 권역의 호흡기 전문질환센터입니다 2014년에 개원하였으며 2018년에는 제1기, 제2기 호흡기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되어서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구 권역의 응급의료센터입니다 대구 권역 응급의료센터는 심내열관 전문시설을 갖추고 있어 응급의료센터로 운영 중에 있으며 응급수술실 그리고 응급내시경 등의 시설을 함께 갖추고 있어 응급환자들의 신속한 수술과 처치가 가능한 센터입니다 영남대학교 시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텐데요 영남대학 입과대학 본관이고요 그리고 영남대학교 의과대학은 전용기숙사와 학생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죽성강의실과 이러닝실 그리고 의학도서관 PBL실, 그룹토이실, 자율학습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수기센터와 기초의학실험실 그리고 투과전자현미경실, 주사전자현미경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교수님 또는 학생들의 영상 촬영을 위한 스튜디오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북카페나 파우더룸 등 교육이나 학습의 환경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 계신 건물은 2026년에 준공할 예정인 의과대학 연구동 신축 건물입니다 지하 2층, 지상 7층 총 4,555평 규모로 건설 예정 중에 있으며 의과대학 연구동 신축 내에는 강당, 그리고 실험실, 임상수기센터 등을 확충하여 학생들의 교육 또는 연구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영남대학교 의과대학일까요? 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또는 우리 학생들은 영남대 의대를 주목하고 있으며 영남대 의대를 진학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연구실적입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영남대학교 의과대학은 자체 발행하는 영문학술지 JYMS가 있습니다 이 영남대학교 학술지가 ESCI에 등재가 되었으며 교수 1인당 SCI급 논문 실적이 전국 4위에 이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영남대 의대 학생들의 논문이 국제의학 저널에 게재될 정도로 굉장히 높은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영남대학교 의과대학은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전공의를 의사과학자로 육성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연구성과를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학교육평가인증입니다 영남대학교는 의학교육평가인증을 통해서 그 교육의 체계성 그리고 전문성 높은 경쟁력을 보여주었는데요 2023년에는 의학교육평가 4년 인증을 받았고 2014년에는 지역내 의대 최초로 6년 인증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영남대 의대는 단순한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의학인재 양성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선진병원 인상실습 연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조금 과장을 보탠다면 영남대 의대 진학은 곧 의사국시 합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19년, 2021년, 2023년에 의사국시 합격률 100%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영남대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연구 그리고 성과 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라이프로그형 멀티모달 언택트 센싱의 선도연구센터를 현재 주도하고 있으며 연구를 세노테라픽 기반의 대사질환 제어 연구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2022년까지는 스마트 에이징 국가산업을 주도함으로써 연구, 국가산업 그리고 사회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영남대의 경쟁력 그리고 영남대 의료원의 위상은 국내에 한정해서 말씀드리지 않는데요 국외에서도 그 위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라오스 공안부 현대식 병원 건립 사업 주관사로 영남대 의료원이 주관사로 선정되는 등의 다양한 역량 그리고 위상을 국외, 해외, 글로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영남대 의대는 의대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 다양한 장학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3학년도 기준으로 해서 의과대학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이 34%에 이르며 2023학년도 2학기 장학금 수의 학생 비율이 42.9%라는 높은 수치를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영남대 의외과 입학 전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이외에도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또는 중학교 학부모님들 많이 계신데요 일단 제가 설명은 2025학년도 기준으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학년 학부모인 경우에는 대학의 전형이 이런 형태의 모습을 갖추고 있구나 수능체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큰 틀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원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올해 의외과가 이런 식의 변화를 가져가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다음에 입시를 할 때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요 포인트 포인트 하나로 하나로 이해해서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형에 대한 내용이 많아서 제가 빨리빨리 진행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의외과 주요 변형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의외과 모집인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총 모집인원 103명입니다 그 중에서 지역인재 전형으로 62명을 선발하고 있으며 전체 대비 비율이 60%에 이릅니다 그리고 의외과에 지원하는 올해부터 의외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수능 수학 영역 선택 과목 지정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학 영역 선택 과목에 관계없이 의외과 수시 정시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는 2026학년도부터 영남대 의외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신설해서 운영합니다 이 부분은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 계획이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 대비 의외과 모집인원 변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4학년도까지는 의외과 79명을 선발했습니다 2025학년도에는 여기서 24명을 증원하여 103명을 모집합니다 수시 모집에서는 19명 증원, 정시 모집에서는 5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시 모집에서 일반학생 전형 4명, 지역인재 전형 14명, 기회균형2 의학 전형에서 1명 증원하였고요 정시 모집은 나군에서 현재 선발하고 있습니다 나군 일반학생 전형 2명 줄였고 나군의 지역인재 전형은 7명을 늘렸습니다 아무래도 포항 지역의 학부모님께서는 이 지역인재 관련 전형의 모집인원이 확대된 점이 의외과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조금 용이한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능 응시 영역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영남대 의외과 수시 모집 학생부 관련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의외과의 경우 전형에 따라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다릅니다 일반학생 전형, 지역인재 전형, 의학창의인재 전형, 수능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 등급의 합이 5등급 이내입니다 꽤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학생 전형은 상위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4등급 이내 그리고 기회균형2 의학 전형은 상위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5등급 이내입니다 전체적인 전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사 4등급 이내는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탐구 영역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상위 1개 과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반영 교과와 반영 방법입니다 의외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1학년 때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를 반영합니다 2학년, 3학년 때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한국사를 반영합니다 영남대는 학년별 반영 비율이 동일합니다 구체적인 학생부 반영 방법 한번 보시면 교과 성적 90%, 출결 성적 10%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교과 성적 90% 안에는 진로 선택 과목 5%가 반영이 되는데요 진로 선택 과목은 전 과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학년별 반영 교과에 따라서 상위 3과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A는 1등급, B는 3등급, C는 5등급으로 환산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출결 성적 같은 경우에는 10%의 반영 비율을 보이는데요 실제로 변별력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인정결석 3일 이상부터 감점이 되기 때문에 의외과 지원하는 학생들이라면 아마 미인정결석 3일까지는 잘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학생이 있습니까? 이런 자녀 날씨가 너무 더우면 오늘 등교 거부를 하는 자녀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머님이 손잡고 같이 등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결은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시무집의 학생부 교과 전형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학생 전형, 그리고 지역인재 전형, 기회균형2 의학 전형, 농어촌 학생 전형 그리고 뒤에서 설명드릴 의학창의인재 전형까지 총 5개 전형으로 의외과를 선발하고 있으며 지원자격과 수능체제학력 기준이 각기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학년도 수시모집 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전형에 맞는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의학창의인재 전형입니다 의학창의인재 전형은 의외과에서 유일하게 면접을 반영하는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요 1단계에서는 학생부 성적만 가지고 모집인원 8명의 7배수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면접 30%가 반영됩니다 아무래도 의학창의인재 전형 면접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의학창의인재 면접의 경우는 다수의 면접위원이 인성, 창의성, 전공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구술고사 형태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면접 기출문항, 관연도 문항은 영남대 입학안내 홈페이지 하단 선행학습영향평가 보고서에 해마다 면접문항을 다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면접문항이 궁금하신 분은 영남대 입학안내 홈페이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전년도 의학창의인재 전형 면접기출문항을 가져왔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리면 전공적합성 영역과 인성 영역으로 면접문항이 구분되어 있으며 추후에 자세히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영남대 면접은 교과 지식을 묻거나 정해진 답변을 요구하는 면접이 아닙니다 학생들의 인성, 가치관, 그리고 의사로서의 윤리의식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많으며 학생들의 주장이 얼마나 그 근거가 타당하며 논리적이며 체계적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면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시모집 간략하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남대 의학과 정시모집은 100분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과학탐구의 반영비율이 각각 25%, 35%, 10% 그리고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학은 별도의 지정과목이 없으며 탐구는 과학탐구 두 과목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영어의 경우는 등급에 따라서 환산 점수를 반영합니다 1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환산 점수 기준으로 4점 차이입니다 꽤 변별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사는 가산점을 주는 형태인데요 1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0.2점 차이입니다 앞에 보이는 표는 의외과 수능 위주 전용으로 지원했을 때의 성적 환산 방법입니다 각각의 영역에 따라서 100분위의 영역별 반영비율을 곱해주고요 여기에 합산해 한국사 등급을 가산하는 형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정시모집이 다가오면 홈페이지에 성적 산출 프로그램 계산기를 올려둡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를 통해서 성적 환산을 하시면 간편하게 성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제가 5분 안으로 지원 전략 간단하게 분석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부터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3학년이 아니라면 저학년 그리고 그 밑에 학년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드리는 내용을 잘 이해하셨다가 해당 학년도가 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의해서 지원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대구경북지역대학의 모집인원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의외과 관련해서요 전국대학 의외과 대부분 많이 늘었거든요 그 중에서 역시 우리의 관심은 지역의 대학이 얼마나 많이 뽑느냐입니다 영남대도 많이 늘었고요 그 이에 대구경북지역의 대학도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쯤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는 표는 2022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영남대 최근 3개년도 의외과 수시모집 지원자 결과입니다 일반학생 전형, 지역인재 전형, 의학창의인재 전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우리의 관심사는 지역인재 전형입니다 지역인재 전형의 3개년도 결과 한 번 보시면 우선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부터 보겠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가 2022학년도 23% 그리고 2023 29% 작년에는 22% 그러니까 수능 최저 통과율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아무래도 수능 최저가 높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성적을 한 번 보시면 2022학년도 평균 1.57, 85% 1.72, 2023학년도 1.41, 1.46, 2024학년도 1.46, 1.58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성적은 충원 합격자를 포함한 최종 등록자의 성적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조심해서 유의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2024학년도 전년도 지원자를 기준으로 해서 올해 모집 인원이 늘고 모집 인원이 는 만큼 최종 후보 합격자를 후보 번호 뒤쪽까지 밀어봤습니다 즉 모집 인원 는 만큼 최대한 합격자를 많이 생성하는 시뮬레이션을 한 번 해본 겁니다 성적이 얼마나 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본 겁니다 위에 보이는 2024학년도는 전년도 결과이고 2025학년도라고 적혀있는 것은 2024학년도 지원자를 기준으로 올해 시뮬레이션 한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보면 충원을 포함한 합격자가 전년도에는 1. 초반부터 1. 중반에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집 인원이 지역 인재 전형에서 14명이 늘었고 후보자도 그만큼 비율에 따라서 뒤로 늘렸더니 합격자가 굉장히 많이 생성되겠죠 전체적인 성적대가 약간 뒤로 옮겨갔습니다 1. 중반대부터 해서 1. 후반대까지 합격자가 밀집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한 번 하겠습니다 의외과 수시모집 지원과 관련해서 유의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의대 모집 인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국 대학 의대 모집 인원 증가하였고요 그 중에서 지역 대학 모집 인원도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지역 인재 전형의 모집 인원이 정말 많이 증가했습니다 모집 인원의 증가는 합격자 성적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역 인재 전형의 경우에는 지역의 지원자 풀에 따라서는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 합격자 컷 대비 충원 합격자 컷의 하락폭이 클 수도 있는데요 전년도 지원자를 대상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1. 후반까지 지역 인재 전형이 떨어질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것은 어쨌든 전년도 지원자 데이터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영남대 지역 인재 전형이 4,5입니다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성적이 다소 낮다고 하더라도 수능 최저 충족률이 낮은 것을 감안하여 수능 최저 충족을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과감하게 지원할 수도 있겠다는 부분이 바로 올해 지원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유의해야 됩니다 첫 번째, N수생 유입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미 뉴스나 외부 소식으로 많이 들으셨죠 N수생이 역대 가장 많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6월, 9월 모의고사 응시연항을 통해서 N수생 유입의 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외과 지원 쏠림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의치 한약수에서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외과 학생들이 의외과 지원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최상위권 자연계 학생들도 의외과의 지원 쏠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능을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수능 응시자 수, 수능 난이도에 따라서 수능 최저 충족률이 변할 수 있습니다 수능 최저 충족률의 변화는 곧 입시 결과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학부모님께서는 단순히 성적이 어떻게 변한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수능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 N수생의 유입이나 의외과 지원 쏠림이 의외과의 성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이 부분을 유의하신다면 앞으로 의외과 지원을 할 때 많은 부분의 정보 그리고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영남대학교 입학사정관 전수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